살고 나온 정보 같은 거 없어요? 미스터 제이, 러브콜 보냈다가 여러 번 차였대요. 포토 있잖아요. 쿠키랍니다. 너는 황치숙이라고 알아? 응, 알지. 우리 애 클라이언트인데. 팀장아, 사랑이 넘치는 이 자식이 나 말고 여자가 또 있단다. 이 자식. 누나. 황치숙 씨, 아직 협에 안 왔다고요? 네가 가서 해. 네가 가드신 가서 황치숙 하면 되잖아. 황치숙 씨? 아침엔 호텔방에서 남자를 끌고 나오고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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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저녁엔 선자리에서 일을 하신다? 전 이 자리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. 윤재국 씨를 다시 뵙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누구 찾아요?